수원 3성의 공격수 이탈을 대비해서 정승원을 손에 넣었다. 수원은 27일 정승원의 입단을 공식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정승원은 2017년 K리그에 데뷔한 이후 윙어, 윙백, 중앙 미드필더를 가리지 않는 멀티플레이어로 이름을 올리며 K리그 통산 120일 경기 8골 14도움을 활약했다. 이 같은 활약에 힘입어 2020년 AFCU 23 챔피언십 대표로 우승을 경험했고 지난해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젊은 선수다. 정승원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하드워커 스타일로 기술과 스피드, 긴력을 두루 경비하고 있어 올 시즌 수원의 전술 운용의 다양함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에 입단한 정승원은 프로 데뷔 후 첫 번째 이적이라 설렌다. 오로지 축구만 생각하고 팀의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남의 전지훈련에서 하루 빨리 수원의 색깔에 적응하겠다. 수원 팬들이 응원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승원은 27일 남의 전지훈련 캠프에 합류했다.